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한 지인이 우리가 확실히 이긴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죄를 뿌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십니까 그러자 그분은 좀 머뭇머뭇거렸습니다마는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2월 18일 날 조선일보의 김명진 기자는 시중에 해장되고 있는 그런 주장이나 분위기를 잘 담은 기사 이번 대선 성산없다 지지자 우려에 이재명 후보가 더 힘내겠다라고 답하다라는 그런 시중의 분위기를 잘 담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김명진 기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플러스에 올라온 NBS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40%, 이재명 31%, 두 후보 격찬 9%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를 보니까 이번 대선은 성산없어 보이네요라는 제목의 한 지지자 글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실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언제나 출렁이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께서 누군가에게 대한 책임을 묻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과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지지율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그런 표현입니다. 저의 논평은 국민이 선택한다면 그리고 선거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제 자신에게 묻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 선거가 정상상태에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늘 저의 그런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선이 끝나는 점까지도 이 두 가지 질문은 계속해서 머리의 한 곁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답하는 것에 따라서 이번 3구 대선 상황을 전망하는 사람의 답도 저는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미래를 어느 누가 과연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미래란 늘 불확실함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거가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질문을 대선이 끝날 때까지 던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주월의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 20대 총선은 정말 정상적인 선거였습니다. 2016년 4월 13일에 실행됐던 20대 총선의 파주월 지역구는 경우는 황진아 새누리당 후보와 박정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오차범위 1에서 3% 내에 안에 머물렀습니다. 투표자들은 4박 5일간의 격차가 있지만 통과하기 전망하는 것처럼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여러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입니다. 엄청난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파주월 지역구에서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몰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표를 깎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박정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43.6%를 얻었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그 득표율이 무려 58.1%로 급등하게 됩니다. 박정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박용호 미래당 후보에게 5.9%로 뒤졌지만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무려 21.1%의 격차를 내는 몰표가 쏟아지면서 승리를 거뒀고 이 같은 현상이 바로 21대 총선 2020년 4.1호 총선에서는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격차가 무려 14.5%였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격차가 마이너스 13.5%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과학적 사실은 통계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선거나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관찰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소위 투표자들이 너무나 큰 변화를 보인 과학적으로 설명이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파주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개입 없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통계학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당일 투표라는 모집단과 사전투표라는 그런 표본집단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표본집단의 수가 수십만 명이 되는데 당연히 수십만 명의 표본수가 되면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아주 양보하더라도 3% 정도의 차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구 대선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독려한 겁니까? 권영식 국민의힘의 선대위 대책본부장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겁니까? 여러분께서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변을 우리는 이미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확인한 바가 있고 또 유사한 사례는 바로 1년 후인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분들에게 21대 총선에서 일어난 숫자의 마법, 사전투표의 마법, 사전투표의 기적 등을 찬찬히 살펴보고 대비책을 잘 마련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3구 대선에서도 반드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잘 챙겨셔야 그래야 아마도 기대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억지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대개 뭔가 미래를 전망할 때는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연장선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관계없고 다음에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논리가 전파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설득력이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다음에 참 잘 될 것이다. 그건 희망고문으로서 가능한 거죠. 희망적으로 낙관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정책이라든지 선거를 대비하는 사람은 그런 논리적 비약이 있는 주장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서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을 잘 고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저런 결과와 다른 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뭘 고쳤냐 이야기죠.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 자신이 미래에 대해서 단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낙관론을 가지신 분들에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